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그거 튀기려다가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요즘 이런 상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끝나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튀겨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 튀기려다가 날리면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단계가 언제냐? 1단계는요. 현역절이에요. 그때는 현역이니까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돈을 아껴서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하면서 모아가면서 운영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현역이고 젊으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조심할 거는요. 2단계부터 합니다. 2단계가 되면 퇴직을 한 직후예요. 월급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영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1억 원의 노후자금을 모았으면요.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냈으니까. 그리고 남은 돈 1억에서 400만 원 빼면 9,600만 원 남죠? 그 돈은 목표 수익률을 정계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계금리가 3% 되니까 한 4%나 5% 정도. 아무리 욕심을 내도 6% 넘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튀긴다고요? 큰일 나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안 꺼내 쓰려면, 덜 꺼내 쓰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금 수입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50만 원 받고요.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서 30만 원 받기 때문에 180만 원만큼은 연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있죠. 연금 수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퇴직을 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죠. 보통 현역실의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50만 원 줄이요? 100만 원 줄이요. 절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2단계에서는요.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요. 이제 판단 얘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운영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단계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너무 나이 많은 노인분이 오락으로 약간씩은 모르지만요. 재산의 상당 부분으로 공격경이 되어 넣었다가 그게 잘못되면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을 잘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라도 금융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요. 금융상품을 살 때는 항상 체크라고 사야 돼요.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사 쓰고 100만 원이 남았다. 그럼 100만 원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거래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저 이번에 100만 원어치 금융상품 사야 되겠는데 뭘 사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거기서요. 제 형편은 물어보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사세요. 그러는 전문가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첫째가 뭐냐? 회사에서 캠페인하는 상품. 내 형편은 보지도 않고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수수료 많이 받는 상품. 아무래도 영업하는 분들은 수수료 많이 받는 상품이 좋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의 형편을 물어보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으시군요. 그리고 연세가 이렇게 되셨군요. 여기에 맞는 이 상품을 사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상품을 골라주면 그것도 그냥 사지 말고 한 번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분이 실력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 첫째, 저한테 100만 원어치 이 상품 사라고 하셨는데 이 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폰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하면 원금 높게 먹을 수 있는 리스크 같다는 투자 상품이에요.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화된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상품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요. 그 애매한 상품은 확실히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또 요즘은요. 금융 사기꾼이 득실 득실합니다. 저도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는데요. 얼마 전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거기 네 이름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읽어봤거든요.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요.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영등포 경찰서로 가려요. 영등포 경찰서에 갔거든요.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행 범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뜨고 사기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한 상품은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꼬치꼬치 물어보고 알고 사시든지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그런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간접투자상품 요즘 많이 하거든요. 이 상품을 살 때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간접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하러 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무슨 자산운용사 아니면 보험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회사는 많지 않아요. 운용회사가 300개 정도 있는데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많지 않아요.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소개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한 사람 알아두는 게 좋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 혼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혼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두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보험상품 중에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거나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금년 들어서요. 연초부터 날이면 날마다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ELS.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좋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 H주식 ELS면은요. 홍콩 H주식의 주가가 3년 이내에 어떤 상품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품은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이런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모르고 샀거나 아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 5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믿고 샀다가 금년에 나이 많은 노인 투자가분들이 손실을 많이 입었다고 신문에 매일 나오고 그랬잖아요. 단서조항이에요. 꼭 알고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착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끄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가 돼요. 그런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선배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요즘 이런 상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다음에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1년 후에 쓸 돈으로 그런 절세 상품을 샀다가 도중에 해약하면 그동안에 세금 혜택 본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맞는 절세 상품인가도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런 세금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입니다.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이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투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가면 엄청난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가입할 때라든지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6개의 상품은 꼭 확인하고 사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런 얘기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오르는가 떨어지는가 뭐 사야 되는가 여기만 관심을 갖기 쉬운데요. 딱딱하긴 하지만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꼭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걸 유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